누구랑 비슷한 타입의 승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모스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폴리TV의 성욱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터키 리그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드디어 유럽 리그 진출 첫 경기를 치른 건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 다음 주면 국내에 들어와서 이라크전, 레바논전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폴리TV 김민재 선수 데뷔전을 현지 취재하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로 김종용 기자를 급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폴리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이스탄불에서 촬영한 영상들 앞으로 몇 차례 저희가 더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친구이자 동료가 된 세계 축구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전 독일 국가대표 레알마드리드와 아스날을 거쳐서 페네르바치에서 활약 중인 메수트 웨질 선수와의 단독 인터뷰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희 채널 보실 정도의 축구 팬이시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터키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독일 선수죠 지역팀인 샤키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브레멘, 레알마드리드, 아스날 등을 거치면서 월드클래스 플레이메이커로 각광을 받았던 정말 레전드입니다 독일 대표팀에서 A매치 92경기나 뛰었어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올해 독일 선수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장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레알마드리드 시절에는 3시즌 동안 무려 80개가 넘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탁월한 패스머신 정말 어시스트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뒤 아스날에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만 아르테타 감독 부임하고 나서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아스날 부진의 책임론까지 짊어지게 되면서 결국 지난 1월이죠 터키리그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웨질은 어릴 때부터 페네르바체를 응원해왔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활약이 좀 저조했고요 본격적으로 선발에 다시 복귀한 게 시즌 말인 5월쯤 대서였습니다 반시즌이긴 합니다만 조금 아쉽게 데뷔 시즌을 마쳤던 웨질인데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출발부터 굉장히 좋아요 8월 15일 개막전이죠 데미스포루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81분을 뛰었고요 1대0 승리하는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8월 19일 유로파리그 예선전 핀란드 HJK와의 홈경기 선발 출전해서 62분 뛰었고 팀도 승리를 했고요 8월 22일 지난 주말 리그 2라운드 경기 안탈리아스포루와의 경기인데 이 홈경기에는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뛰면서도 1도음을 기록했고요 이날 데뷔전을 치렀던 김민재 선수하고도 한 26분, 7분 정도 함께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웨질 선수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고 벌써 리그 2경기 1골 1도음 기록하면서 완전히 페네르바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채로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하고 메스트 웨질이 함께 뛰게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신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산 19철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페네르바치는 2014 시즌 이후 8시즌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을 앞뒀던 지난 주말 김정룡 기자가 이스탄불 현지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메스트 웨질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그리고 루크는 정말 positive,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캐릭터패스와 풋볼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트레이닝에서 봤을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루크 페너베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크 페너베치에 있는 것입니다. 루크 페너베치에 있는 것입니다. 루크 페너베치에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아마요. 아무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생겼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만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시작되었고, 좋은 시작이 되었고, 1돌이 되었고 3불이 되었고, 우리 팀의 멤버가 되었고, 우리의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엔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엔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Fenerbahce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까지 가고 싶었을 때, 제가 조금씩은 부실방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그렇게 기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장 큰 취를 들은 거죠. 이런 취를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자가 있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드린话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의 성능을 proporcion합니다 그 Agriculture에서 일하는 역할은 큰 일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뢰와 경험을 비춰볼 때 누구랑 비슷한 타입의 수영사가 뭐 그런지? 많이 해보지만 여러분, 저희는 좀 전혀 연조했었는데 어떤 영상이 보여 나요 그리고 내는 정보가 좋은 상호입니다. 1년에 힘에 대한 정보, 그렇지만 호흡eman이 아주 열심히 만들고 이동도는 정말 싸우고 정보대의 정보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팀의 나이가 Ramos입니다. 제재야, 람우스는 얼마나 많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람우스는 액세지에 대한 조사와 몸에 힘이 적어있고 근데 이 날에 대한 조심을 거주었습니다. 람우스가 람우스를 말하는거죠? 람우스는 즐거운 시간을 즐거워야 합니다. 어디로 그곳은 다른 걸 알지 못하고요. 람우스는 무슨 일을 받을 수 있는지? 람우스는 람우스는 더 많아요. 백독교에서 전선을 내줄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공방부에 있는 조선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선수는 그의 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야 합니다. 저는 이사가 잘 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사가? 전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야 합니다. 제 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는 제 선수를 더 시킬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의 한국에 대해 즐거운 것 같아요. 이 국가의 최선을 다스로 즐거운 것이었어요. 한국의 한국에 대해 즐거운 것 같아요. 한국의 일은 최고, 사람은 최고, 그 국가의 세계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즐거운 것입니다. 한국의 일을 즐거운 것입니다. 일하자마자의 일을 즐거운 것입니다. 한국의 팬에 대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